오늘 아버님 댁에 왔는데 여기 데크가 있어서 여기에서 캠핑할 거예요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야? 호시야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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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집어드려요? 꼬이 꼬이 탔 거 아닙니까?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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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 거 같습니다. 베스티브를 씌우기에 약간 앞쪽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십니다. 발포 매트를 먼저 깐 후에 쟤는 카펫을 깔아줍니다. 얘만 있으면 겨울 캠핑도 문제없어. 아 이거는 플랜포티의 그 원목 롤테이블입니다. 가벼워 가벼워 왜 저러나? 왜 저렇게 오바를 떠는지 모르겠네요. 요즘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. 세상 좋아졌어. 이거 옆에 툭 좋네. 좋지? 이게 떡 떡 하면은 협찬받은 제품이라고. 이거 그대로 캠핑 세트장인데? 하하. 어쨌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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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조금 불어서 두rust 우리 강아지 새로 생겼어 홀채 여기 두고 가자 그럼 우리가 캠핑장 다닐때는 파이어플레이스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가지고 다니는 편하니까 더 좋아요 저번에 해봤는데 되게 잘 타더라구요 아 잘 안타더라구요 잡빵물에 혹시 불탈 수 있으니까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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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가 황리던 길을 안가셨네 그만 먹어 그만 비지 않습니다 4. 2. 3. 3. 잘 들어. 이렇게 해봐. 이렇게 하는지. 하나. 6. 3. 1. 3. 새끼야. 새끼야. 1. 오. 감사합니다.